부동산 대책이 하루에 두 개나 발표됐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와 부동산 법인에 대한 규제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부동산 대책이 두 개나 발표가 됐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그리고 부동산 법인에 대한 규제 등이 있었는데요. 먼저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그리고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강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왜일까? 우리가 흔히 단타라고 말하는 단기 투자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표를 보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기준입니다. 투기 과일 주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조정 대상 지역은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인데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나누어서 전매 제한 기간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도권 지방광역시는 6개월, 나머지 기타 민간 택지는 전매 제한 기간이 없죠. 이 중에서 이번에 전매 제한 기간이 강화되는 곳은 수도권 지방광역시 6개월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강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웬만큼 아파트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표를 보시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값 진짜 비싼데, 조금 덜 비싼데, 더더 덜 비싼데, 집값 그렇게 관심 없는데. 또 한 가지는 규제가 있는 곳과 없는 곳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전매 제한 기간이 강화된 수도권 지방광역시,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새 집, 새 아파트가 있죠. 이런 새 아파트는 어느 정도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곳들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전매 제한은 짧았죠. 6개월로. 그렇다 보니까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하는 투기 수요가 많이 들어왔던 겁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도 보도자료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수도권 지방광역시, 2020년에 분양했던 단지 중에서 40% 이상이 청약 경쟁률 20대 1을 넘어서는 청약 과열 단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건 뭘 뜻할까요? 그렇죠. 작년 12.16 대책 이후로 규제가 덜한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그만큼 나타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조금 더 과거로 가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역시나 수도권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청약 경쟁률 20대 1을 넘어서는 그러한 단지들을 또 분석해 봤더니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 25%네요. 그 1명은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분양권을 팔았다는 겁니다. 이건 또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이런 수도권 지방광역시 일부 지역들은 장기적으로 보유하기에는 큰 메리트가 없으니까 빨리 치고 빠지는 단타 위주의 투자 수요가 그만큼 많이 유입이 됐다라는 거고 실수회자가 아닌 이런 투자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렸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그리고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걸 또 이렇게 빠르게 실행시키기 위해서 올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마 시행령이니까 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면 국회를 거쳐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행령은 빠르게 개정안이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고 실수요자가 당점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왜냐?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 제한을 해버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금적인 부담이 생기죠. 왜냐? 기존처럼 6개월 이내라면 분양받고 공사기간 중에 중도금 조금 내다가 넘기면 되니까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간다면 잔금도 출하여야 되고 이런 자금적인 부담 그리고 등기를 하게 되면 또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이런 보이세라든지 또 잘못하면 빨리 팔고 나오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묶여버리는 이런 부담 때문에 투자 수요가 현저하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더 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런 지역에서 단타로 차익을 보는 이런 분양권 전매 이런 투자는 끝났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이죠. 그렇다 보니까 8월 이전에 서둘러서 분양하는 단지들이 속속 나올 거고요. 일부 투자자들은 그러한 단지들을 노릴 텐데 사실 이러한 지역들은 원래부터 투자자가 선호했던 지역은 아닙니다. 서울을 비롯한 돈 될 만한 곳들을 규제하다 보니까 그러한 규제들을 피해서 비규제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대체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들 부동산 규제라는 변수에 크게 흔들리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일부 투자자분들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성장관리 권역이 어디어디인지 제가 표로 보여드리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늘 그렇듯 제 블로그에 이러한 자료들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블로그 주소는 제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 누르면 나오고요. 제가 고정 댓글로 주소 남겨놓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법인에 대한 규제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 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법인이나 미성년자, 그리고 외지인의 이상 거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와 실거래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인 주택 거래 시 별도로 신고 서식을 제출하도록 하고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거래 지역이나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합동조사에서 조사 대상은 법인이나 미성년자, 그리고 외지인의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택 거래이고요. 이 거래 중에서 투기적 매매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 탈세나 대출 규정 위반과 같은 부분을 집중 조사하겠다라는 거고요. 조사 지역은 작년 12.16 대책 이후에 집값이 올랐던 경기 남부나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하겠다라는 거고요. 안산 단원구나 상록구, 시흥시, 화성시, 쿤포시, 평택시, 오산시, 인천 서구나 연수구 등이 있겠습니다. 규제 지역도 법인 대출 규제가 강화됐던 작년 10월 1일 이후의 거래에 대해서도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내용인데요. 법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별도로 실거래 신고 서식을 제출하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신고 서식에는 기존의 신고 사항 외에도 자본금이나 업종, 임원 정보, 그리고 주택 구입 목적이나 거래 당사자 간의 특수관계 여부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예시는 제가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법인이 매수자라면 이때는 거래 지역이나 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시는 마찬가지로 표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 두 가지 제도를 빨리 실행시키기 위해서 이르면 올 5월에 입법 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부가 서두르는 걸 보면 규제 지역이든 비규제 지역이든 투기, 그리고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법인의 거래를 철저하게 막겠다라는 건데 아쉬운 건 주택 거래에 한정돼 있다는 것. 그렇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일부 연예인들 때문에 이슈가 됐던 빌딩 거래나 비주거형 부동산은 아직까지도 법인 거래에 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발표됐던 두 가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집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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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